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월 김명기 횡성군수 후보의 공약에 반발하며 자신이 설립한 사적 모임 명의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7장을 내걸었던 71살 서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선거법상 향후회나 종친회, 동창회, 동호회, 개모임 같은 사적 모임은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받는 걸 금지한 선거법을 어기고 조합원 수백 명에게 이광재 도지사 후보 지지 서명을 받은 노조 간부 2명에게 벌금 12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.